우선은 어제 증인으로 두 분이 출석을 했는데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공주대 관계자입니다. 공주대 교수 김모 씨, 그리고 공주대 대학원생 최 모 씨 두 분이에요. 이 김모 교수가 2009년에 조국 교수 딸에게 체험활동 확인서를 4장을 발급해 줬습니다. 그 체험활동 확인서의 내용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공주대 연구실에서 뭔가 보조 활동을 하고 그리고 김 교수가 내준 과제를 수행하고 그리고 일본 학회에 가서 포스터 공동 발표를 하고 보좌를 하고 이런 활동에 대한 체험활동 확인서를 써준 거죠. 여러분, 지금 인턴, 인턴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어제도 공판 관련된 기사에 보면 인턴이라고 표현이 된 기사들이 많죠. 그런데 인턴은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의사죠. 의사 전공의 과정에 인턴이 있고 레지던트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의가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련의 단계를 인턴이라고 하죠. 그걸 하나 인턴이라고 하고 또 하나 어떤 경우에 쓰입니까? 인턴 사원, 인턴 채용 이럴 때 수습 사원 이전 단계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두 명을 채용할 예정인데 그 채용 전 단계로 네 명을 인턴으로 뽑아요. 그러면 급여를 일정 정도 주면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또는 길게 그 이상도 갈 수 있죠. 인턴 사원으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일을 주고 테스트를 하죠. 평가를 통해서 그중에 두 명은 계약을 종료하고 두 명은 채용을 하고 이런 식의 인턴 사원, 인턴 채용을 하죠. 그런 경우에 인턴이라는 용어가 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경심 교수의 아들 또는 딸에게 인턴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고 인턴 증명서 또는 인턴 확인서 이런 표현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들이 표현하는 그 인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에 해당을 하지 않죠. 그냥 고등학생 시절에 또는 대학생 시절에 일종의 체험학습, 더 완화된 표현으로 하자면 견학 이런 겁니다. 최강욱 변호사가 엊그제 본인 첫 번째 공판에서 검사들이 얘기하는 인턴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라고 하면서 진술을 풀어나갔는데요. 바로 그런 겁니다. 검사들이 얘기하는 인턴이 과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례 중에 두 번째 사례, 인턴 사원, 인턴 채용이라고 할 때 그 인턴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이미 많은 독자들, 시청자들, 국민들께서 인턴, 인턴 하니까 그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급여를 받고 어떤 채용을 전제로 하는 수습사원 이전 단계 그 차원이 아니고 체험학습, 체험활동의 차원이다. 공주대의 경우에는 인턴 확인서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 제목마저도 체험활동 확인서입니다. 체험활동 확인서. 고등학생이 석 박사들이 연구를 하는 실험실에 드나들면서 거기서 아주 간단한 일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뭔가 숙제를 해주면 또 숙제해서 제출을 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했던 겁니다. 어제 보도는 대체로 이렇죠, 제목이. 주로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많았을 겁니다. 공주대 교수가 말하기를 조국 교수의 딸이 허드렛일을 했다. 논문에 기여를 안 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경심 교수의 재판부가 바뀌기 전에 작년에 공판을 지휘했던 송인권 부장판사가 공판을 지휘할 당시에 송인권 부장판사가 공주대 체험활동 확인서에 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공주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다더라.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조사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조사 결과는 내가 못 들어봤다. 조사 결과를 확인을 해봐라. 우리 헌법상에 보장돼 있는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학문 연구기관인 대학에서 그 연구활동이라든지 학습활동, 체험활동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면 그것은 재판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공주대의 자체 조사 결과를 확인을 해서 알려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확인된 게 이거죠. 공주대 측이 조사 결과 인턴활동에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도 인턴이라는 용어를 썼죠. 그렇게 인턴이라는 용어가 지금 막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을 해서 늘 뉴스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정확하게는 체험활동 확인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검찰은 재판부 바뀌고 나서, 검찰 입장에서야 재판부 바뀌기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허위다. 업무방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고,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주대에서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었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요. 공주대 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논문에 기여 안 해라고 했는데요. 논문에 기여했다고 한 적이 없어요. 조국 교수 딸은 논문에 기여한 적이 없습니다. 논문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조국 교수의 딸이 활동 내역으로 인정을 받아서 확인서를 받은 것은 일본 학회에 논문을 쓰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일본 학회에 가서 포스터를 발표를 하고 글을 위해서 논문 초록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죠. 거기에 제3저자로 등재되어 있는 겁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이렇게 써놓으면 조국 교수의 딸이 그냥 허드렛일 말 그대로 청소나 하고 이랬는데 논문의 저자로 등재가 된 것처럼 인식이 되잖아요. 제목만 보고 같이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서 허드렛일이나 하고 심부름이나 했는데 논문의 저자로 등재가 됐대.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논문에 기여한 거 없는 거 사실입니다. 논문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조국 교수나 정경심 교수나 조국 교수의 딸이 본인이 논문에 기여했다고 주장한 바가 없습니다. 또 하나, 허드렛일을 했다는 얘기를 김 교수가 제가 기억하는 것만 다섯 번을 넘게 얘기했어요. 허드렛일을 하는 겁니다, 원래. 석사과정, 박사과정의 전문가들이 생명공학 실험을 하는 공간이에요. 거기서 고1짜리 또는 고3짜리가 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젊은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그런 체험활동을 함으로 해서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한 거다. 김 교수가 법정에서도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당시 한국의 대학들의 이슈가 학생들의 국제화, 세계화였다. 그 학생들에게 그런 활동을 장려를 하고 싶었고 나도 그 나이대는 그런 활동을 하고 싶었다.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 싶다. 이분이 60살이 다 된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때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 학자적 관점에서 그런 활동을 권장하고 참여를 보장해 주고 지원해 주고 너무 좋다 이거죠. 그래서 생물학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춰라. 그리고 이 실험하는 곳은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방식으로 실험을 하는지 한번 옆에서 지켜보고 대신에 일본의 학회에 데리고 갈 예정이니까 네가 멀쩡하게 있다가 같이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주말에라도 나와서 실험실에 나와서 심부름도 좀 하고 허드렛일 시킨 겁니다. 허드렛일 하라고. 그래서 허드렛일 한 거예요. 학회에 가서 본인이 제1저자도 아니고 지도교수도 아니고 제2저자도 아니고 제3저자예요. 서너 명이 쭉 서 있으면 거기 옆에 서서 막내로 곧비리죠? 쉽게 얘기하면 고등학생이 가서 그냥 실습 나온 학생처럼 서 있다가 그래도 영어는 잘하니까. 영어는 잘하니까 누구 외국인들이 뭔가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통역을 해주거나 어떤 단어에 대해서 교수나 대학원생에게 설명을 해주거나 이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지키고 있다가 누가 전문적인 지식, 전문적인 내용을, 깊이 있는 내용을 물어. 그러면 교수님 가서 모셔오고. 이런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게 허드렛일이지 뭐예요? 허드렛일이에요. 허드렛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고등학생이 석 박사들 연구실에 가서 허드렛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까? 고등학생이 거기 가서 무슨 대단한 연구활동을 한 거. 뭐 그랬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다만 검찰은 이런 거죠. 그 허드렛일이라는 표현을 딱 끄집어내서. 그런데 체험활동 확인서에는 무슨 홍조식물 배양에 참여를 했다.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성실히 참여했다. 무슨 보조화를 했다. 이런 표현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허드렛일이라고 써야지 김교수 당신이 허드렛일 했다며 그럼 허드렛일이라고 써야지 체험활동 확인서에 왜 거기다가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표현을 해놔. 이런 겁니다. 그러면 기사에 허드렛일이라고 많이 언급이 됐으니까 허드렛일이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보죠. 실험 과정을 보면요. 이런 겁니다. 홍조식물, 홍조류. 우리 녹조, 홍조 그런 용어로 흔히들 많이들 들어보셨죠. 홍조식물이 이런 거예요. 그냥 제가 인터넷에서 퍼온 건데요. 이렇게 빨간 조류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 사는 조류, 식물이죠. 이 조류를 홍조류라고 합니다. 이 홍조류를 바다에서 채집을 해요. 채집을 해서 실험실에서 배양을 합니다. 그럼 배양을 하기 위해서는 바닷물을 몇 차례 필터로 거르고 그리고 멸균 액을 만들죠. 그 멸균 액에 갈아서 옮겨주고 왜냐하면 그걸 몇 달씩 두면 물이 썩으니까 그래서 개체를 옮겨주고 이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란 샘플을 가지고 실험 재료로 써서 유전물질, RNA라고 하는 유전물질을 추출을 해요. 그래서 암수 개체를 나눠서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일종의 실험이라고 합니다. 저도 생명공학 전공자도 아니고 그냥 법정에서 설명이 나온 대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험실에서 배양을 한다고 했잖아요. 홍조류를 배양을 해서 자라면 그걸 샘플로 해서 유전물질을 추출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 그걸 배양을 하는 과정에서 물을 옮겨주고 또는 암수를 분리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수돗물 퍼다가 그냥 거기다가 옮겨 붙는 게 아니고 이런 기사 여러분 보셨죠? 작년에 이런 기사 많이 났어요. 접시에 물 갈아줬다. 접시에 물 갈아주고 논문 저자로 등재가 됐다. 이런 거죠. 이게 작년에 해놨던 기사입니다. 김 교수가 어제 공판 과정에서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약한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신문을 할 때 답변하는 것과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할 때 답변하는 내용이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같은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도 검찰이 물었을 때 답변과 변호인이 물었을 때 답변 사이에 괴리감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으면 이렇게 아이고, 그러네요. 이 사람이 물으면 아이고, 그 말이 맞습니다. 이래요. 그런데 굉장히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때가 묻지 않은 분? 어떻게 보면 순진한 분?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약한 분? 이런 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답변이 많이 상반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 언론에 대한 기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검찰 주신문 과정에서 저도 한숨이 났다고. 검찰의 주신문 내용을 위주로 해서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변호인 반대 신문은 검찰 주신문보다 더 길게 하거든요. 그런데 변호인 반대 신문에서 답변한 내용은 별로 기사가 안 나오죠. 거기서 완전히 내용이 뒤집혀요, 전부 다. 체험활동이 있었던 시기가 엊그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2019년, 2017년이 아니에요.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일이에요. 13년 내지 11년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13년 전에 누구 만났는지, 누구랑 어디서 만나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이 검찰 주신문 과정에서 가장 많이 했던 단어가 이거예요. 기억이 전혀 안 난다. 그리고 그래, 걔가 했던 거 허드렛일이다. 이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계속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한 다이어리, 메모 또는 이메일 이런 걸 제시하면서 당신 이때 정경심 교수 졸업하고 나서 한 번도 못 보다가 이때 처음 만난 거잖아. 23년 만에 처음 만난 거잖아. 그러니까 이분은 이 메일을 받았던 기억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장 오래된 자료인 겁니다. 메일이 됐든, 메모가 됐든, 수첩이 됐든, 다이어리가 됐든. 그러니까 이전에 정경심 교수와 어디서 만났었는지 이런 게 메모된 게 없는 거예요.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처음 만났나 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메일을 받았던 기억도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정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그때 처음 본 게 맞나 보네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논리가 이거거든요. 이 두 분이 서울대 동기예요. 8.1학번 동기인데 대학 졸업하고 나서 23년 동안 전혀 만난 적도 없고 연락도 없었던 상태였다가 정경심 교수가 딸을 인턴 내지는 체험활동을 시키기 위해서 공주대에 가서 김 교수를 만난 게 처음이다. 그 시점이 2008년 7월이다. 7월 즈음이다. 그 이전에는 만난 적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활동 확인서에는 2007년 것도 있고 8년 것도 있고 9년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7월 이전에는 만난 적도 없는데 2007년에 체험활동이 어떻게 가능했으며 그리고 2007년부터 시작되는 체험활동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러니까 체험활동은 하나, 두 개 다 허위다. 그리고 단순히 수조에 또는 어항에 물 갈아주고 이런 단순 작업을 했는데 홍조신물을 배양에 참여했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배양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실험에 참여도 안 했고 논문 포스터를 쓰거나 논문 초록을 쓰거나 여기에 기여한 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학회에 포스터에 제3서조로 넣어주냐. 그리고 왜 학회를 데려가냐. 허드렛일을 한 게 전부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허위다. 그래서 2009년에 발급된 확인서도 허위다. 이런 논리예요. 대충 그냥 간추려서 얘기를 하면 검찰의 신문 방향은 이렇습니다. 그럼 보죠. 지금 여러분 이 얘기만 들으면 정말 문제가 있어 배죠. 문제가 있어 배요. 그런데 반대 신문에서 다 깨집니다. 2008년 7월이라는 시점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검찰이 2007년, 2008년에 체험활동 확인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핵심 논리가 2008년 7월에는 만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김 교수와 정경심 교수 또는 정경심 교수의 딸이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23년 동안 연락두절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도 안 하던 시점에 어떻게 체험활동을 참여를 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냐. 이런 거예요.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합니다. 2004년에 정경심 교수가 김 교수한테 보낸 메일이 나왔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23년 동안 연락이 끊겨 있었다고 했잖아요. 만난 적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2004년에 정경심 교수가 김 교수한테 보낸 메일이 나와요. 뭐 막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연락은 핸드폰으로 달라고 그러고 김 교수가 그 메일을 딱 제시하니까 아, 맞아요. 그때 정 교수가 영국인가 있었는데 아, 맞아. 저 메일 내가 지금 보니까 기억나네.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국제전화 무슨 카드값을 냈던 기억이 있다. 정경심 교수하고 통화하느라고. 그 기억을 되살려냅니다. 2008년 7월에 본 적도 없다는 논리 깨졌죠. 또 나와요. 2007년의 얘기입니다. 2007년이면 정 교수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한영애고 1학년 때죠. 이 딸이 환경오염 원인과 방지를 위한 토론과 관련해서 뭔가 문의를 했다. 그런데 김 교수가 당시에 금강의 녹조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줬다. 조언을 해줬다. 기억 안 나냐? 아, 맞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거 확실히 기억난다. 그리고 그 즈음에 2007년 7월 즈음에 여름방학 직전이겠죠. 그때 서울역 그릴, 저는 서울역 그릴이 뭔가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오래돼 있는 서울역에 있는 무슨 레스토랑 이름이더만요. 서울역 그릴에서 만났던 기억 없냐. 그랬더니 김 교수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서 사람을 만날 일이 있으면 역에서 만나는 게 편하니까 서울역 그릴에서 주로 만난다. 그래, 변호인 얘기합니다. 당시에 해외 일정이 있다고 해서 정경심 교수하고 딸이 서울역 그릴에서 같이 만났다. 같이 만나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겠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했는데 김 교수가 여름방학을 직전에 만난 거니까 체험학습은 좀 미뤄두고 일단은 기초 소양부터 싸라. 그래서 책을 줬답니다. 책을 준 게 무슨 주라기 공원, 이기적 유전자, 이타적 유전자 이런 생명공학 책을 주고 그 영문 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책을 김 교수도 한 권씩밖에 갖고 있는 책이라서 한 권씩밖에 없으니까 이 책을 주고 이거 읽고 독후감을 제출해라. 그리고 책은 돌려달라, 나한테. 나도 한 권밖에 없는 책이니까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독후감을 받았었대요. 그게 2007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단계 진화를 합니다. 선인장을 키워라. 구피를 키워라. 장미를 키워라. 그리고 그 생육일기를 써라. 그래서 생육일기를 나한테 제출해라. 구피가 뭔지 아세요? 저는 구피 몰랐어요. 여러분, 거피라고도 하고 구피라고도 한다는데 이런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이런 물고기를 집에서 키우라고 한 거예요. 선인장과 장미와 구피. 왜 선인장과 장미와 구피를 키우라고 했냐? 선인장은 키우기가 어려워서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라고. 구피는 그 생장과정을 파악하라고. 알을 언제 낳았는지, 몇 마리가 부활을 했는지 이런 생육일기를 쓰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미. 장미도 키워라. 장미는 질병 관련한 연구에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장미도 잘 키워봐라. 그런 숙제를 내주고 하면서, 독후감을 쓰라고 하면서 1년 동안 꾸준히 내준 숙제를 열심히 하면 내가 해외 학회에 데려가 주겠다. 정경심 교수가 논문을 쓸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냐라고 물었다고 해요. 검찰 진술 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논문은 안 되고, 고등학생이 어떻게 논문을 쓰냐, 생명공학을. 논문은 안 되고, 해외 학회에 한 1년 동안 열심히 숙제 내준 테니 열심히 하고 성실함을 보여주면 해외 학회에 내가 데려가 줄게. 해외 학회에만 같이 가도 포스터에 제3조자로 등재될 수 있어.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서 2009년에 한 2월부터 한 주말에라도 연구실에 나와라. 너 이제 해외 학회에 내가 데려가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거기 석박사 연구 과정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같이 갈 건데 네가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해외 학회에 같이 가고 그러면 좀 면목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실험실에 꾸준히 나와서 한 달에 한두 번도 좋고 주말을 이용해서 나와서 거기서 실험 어떻게 하는지도 좀 지켜보고 거기서 뭔가 심부름을 시키면 심부름도 좀 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그때부터 나옵니다. 나와서 아까 얘기한 배양액의 수초를 분리해서 옮겨 심고 이런 활동들을 했던 거예요. 허드렛일을 한 겁니다. 허드렛일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허드렛일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허드렛일을 한 거예요. 당시 대학원생 최 모 씨도 했다고 했거든요. 증언을 했거든요. 이 딸이 와서 배양액에다가 실험 샘플들 옮겨 심고 옮겨 담고 이런 일들을 했다. 주말에 주로 나왔다. 주말에 나오면 얼마나 이따 갔냐. 한 서너 시간씩 이따가 갔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김 교수가 보기에는 참 성실하구나. 성실함이 입증됐다 싶어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외에 데려간 겁니다. 2009년 8월 초에 일본에서 조류학회, 조류라는 게 새가 아니고요. 아까 보여드린 홍조류, 녹조류 이런 조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식물을 얘기하는 거죠. 바다에서 자라는. 조류학회에 데려가기 전에 논문 초록을 미리 보내게 돼 있으니까 논문 초록의 제3저자로 쓰고. 사실은 이 초록의 제3저자로 쓰려면 그 이전부터 실험에 참여를 하고 허드렛 일이라도 했어야 맞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김 교수는 이런 겁니다. 그동안 본인이 내준 숙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생물학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춰주기 위해서 내준 과제, 독후감 쓰고 생육일기 쓰고 그걸 나한테 이메일로 제출하고 이런 과정을 1, 2년 동안 거쳐왔으니 학회에 데리고 갈 건데 초록은 보내야 되겠고 초록은 미리 보내는 거니까. 그런데 학회에 데리고 가려면 논문의 포스터에 제3저자로 쓰게 되니까 초록에 먼저 명단을 보내놓고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나와라. 그래서 나와서 허드렛 일을 하고 그리고 일본에 가서 학회에 참여를 하고 포스터 발표가 있는 날은 거기 가서 포스터 발표하는 두 시간 내내 포스트 프레젠테이션하고 간단한 통역도 하고 누가 물어보면 대답도 하고 교수님 필요하면 교수님 가서 모셔오고 이런 허드렛 일을 한 겁니다. 학회에서. 이 전체의 히스토리예요. 이거는 검사의 주신문,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을 통틀어서 히스토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대부분은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증인이 증언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주신문만 들으면 그냥 빼박 범죄자예요. 그게 범죄가 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빼박 허위예요. 그런데 반대신문 내용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허위 맞습니까? 체험활동 안 한 거예요? 이제 검찰에서는 그럽니다. 일본 학회에 가서 포스터 발표 시간이 두 시간이었다. 여러분, 포스터 발표라고 해서 저는 그게 뭘까? 저는 학회를 가본 적이 없어서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박람회 같은 스타일인 거죠. 박람회 가면 각각의 부스가 있고 거기서 자기 상품도 소개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부스가 아니고 이런 판넬에 한 장짜리 초록 포스터를 붙인다고 합니다. 붙여놓고 집중 발표하는 두 시간 동안에는 옆에 연구자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학회에 참가자들이 와서 물어보면 대답해 주고, 실험은 어떻게 진행했냐 하면 응답해 주고 이런 거예요. 이게 해외 학회의 포스터 방켓 시간이겠죠. 이런 식으로 쭉 지나가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관심 분야에 있으면 거기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의 포스터. 이거 할 때 제1저자, 지도교수도 있고요. 제1저자, 제2저자 있고 조국 교수 딸, 제3저자. 한 서너 명이 쭉 있다가 누군가 와서 물어보면 대답해 주고. 조국 교수 딸은 이 중에 막내, 고등학생. 막내로 가서 같이 있던 겁니다. 호드랜 일이죠. 이때 두 시간 동안 포스터 집중 발표 시간이 있었고, 그게 점심때 무렵이었고요. 그 이후에 저녁 한 7, 8시에 학회 방켓이라고 하더라고요. 식사 시간에 와인 한 잔, 맥주 한 잔 들고 이렇게 교류도 하고 그리고 포스터가 있으면 가서 거기에 대해서 환담도 나누고 질문, 답변도 하고 이런 교류 시간인 거죠. 그때까지 조국 교수 딸이 참석을 했대요. 검찰이 묻습니다. 그래, 다 인정을 해서, 100번 양보해서 포스터 발표 시간 2시간, 그 외에는 얘 없었지. 얘가 뭐 하는 거 본 적 있어? 학회에서? 김 교수가 답변합니다. 있었어요. 저녁에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학회 방켓 시간에 같이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그 대학원생들하고 찍은 사진이. 이렇게 해서 완전히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검찰이 이거 허위야 하고 덮어놨다가 변호인이 가만히 있어봐 무슨 소리야 하고 증인신문을 통해서 실제 참여를 했고 간단한 작업이지만 실제 간단한 작업이라는 건 조국 교수 딸도 검찰 진술해서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내가 했던 일은 아주 간단한 일이었다. 심부름하고 간단한 일이었다. 본인이 대단한 일 했다고 얘기 안 해요, 주장 안 해요. 간단한 일이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싹 반전시켜놨어요, 변호인 측이. 그리고 또 이제 검찰이 난리가 났습니다. 검찰이 제주신문을 하는 거죠. 아니, 증인! 이게 허위지 어떻게 허위가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008년 체험활동확인서에 홍조식물 배양 및 성분화 관련 유전자 분자 생물학적 탐지 실습에 참여를 했다. 홍조식물 배양을 한 겁니까, 얘가? 물갈이해 주고 물갈아 주고 그렇게 간단하게 단순 작업해 주고 그게 실질적으로 배양을 한 겁니까? 막 추궁하듯이 화를 내요. 검사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이 증인이 맘약한 증인이 부끄럽습니다.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거 허위 아닙니까? 심지어 대구지검으로 발령나 있는 고영근 부장까지 와서 마이크 잡고 심지어 모 검사는 증인 2009년에 일본 학회 갔다 와서 써준 체험활동확인서에 무슨 얘가 대단하게 번역을 한 것도 아니고 포스터를 직접 쓴 것도 아니고 지가 발표를 한 것도 아니고 증인 말대로 허드랜 일을 했는데 그러면 체험활동확인서에 허드랜 일을 했다고 써줘야 그게 허위가 아니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써준 거 이거 허위 아닙니까? 김 교수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니, 주례사를 할 때 다 착해서 착하다고 하는 게 아니잖냐. 그렇게 좋게 이야기해주고 좋게 써주는 거지. 심지어 이 포스터 초록의 3저자는 해양생물 이런 걸 배양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하니까 그 도와준 어민 이름도 제3저자로 등재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 적도 있대요. 그런데 이 아이는 미미하지만 적극적으로 내 과제도 수행했고 연구실에 나와서 허드랜 일이라도 했고 학회에 가서 간단한 통역이라도 하고 심부름이라도 하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제3저자로. 이게 무슨 학술 논문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A4 4분의 1짜리 포스터 초록에 올라간 건데 그게 어제 진행이 된 재판 내용이고요. 여러분이 보신 이 기사의 전말입니다. 이제 궁금증이 풀리셨습니까, 여러분? 어제 공판 내용이 뭐였는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중립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편향되게 얘기했습니다.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쪽으로 얘기했어요. 사실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본 내용은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한 내용만 보셨을 거기 때문에 그게 전부가 아니다. 나머지 절반, 최소 절반 더 있다. 다만 이건 판단의 문제고 평가의 영역이에요. 어제 김출준 변호사께서도 끝나고 인터뷰할 때 제가 그 부분을 묻고 싶었는데 그 부분을 안 그래도 말씀을 하더라고요. 고등학생이 체험학습, 현장체험학습, 체험활동 이런 차원으로 가서 현장 분위기도 느껴보고 그리고 이런 경험도 쌓게 해주고 그래서 학습 동기를 부여받고 이런 활동을 한 거다. 그런데 이것을 거기에 쓰여 있는 문구, 실제 몇 시간을 출석을 했네 또는 검사신문 과정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왜 적극적으로 했다고 썼냐? 왜 성실하게 했다고 썼냐? 그동안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런 추궁도 나옵니다. 왜 성실하게 했다고 썼냐? 왜 괄목하늘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썼냐? 이거 허위 아니냐? 이거를 자로 재단을 해가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짓말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과장됐고 과연 이렇게 따질 일이냐? 이게 고등학생들의 인턴 또는 체험활동, 체험학습 확인서, 증명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용인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토론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걸 형사 법정에 앉혀놓고 그 수십 군데를 압수수색을 하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어 놓고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해야 될 일이냐? 제가 계속 법정, 특히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자괴감이 자꾸 들어서 아니, 저도 사회생활 할 만큼 해봤고요. 판사, 검사, 변호사들 정말 머리속히로 공인받은 사람들이고 거기에 나온 출석한 증인들, 나이 60이 다 된 해당 분야의 전문가, 학자, 심지어 대학원생 최 모 씨는 출산한 지도 얼마 안 된 30대 중반의 주부고요. 대학원생 최 모 씨는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을 했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고 출산한 지 얼마 안 됐고 코로나19도 걱정스럽고 이러저러해서 출석하기 어렵다. 그랬는데 막상 어제 당일에는 딱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증인석에 앉혀놓고 왜 적극적으로라고 썼냐? 왜 성실하게 했다고 썼냐? 왜 허드렛일을 했다고 쓰지 않느냐? 그러니까 허위 아니냐? 이런 걸 따져 물어야 되는 겁니까? 1명이 안 됐어? 왜 그런 Eli? 감사합니다.